지금 미국 경제가 과연 앞으로도 호조를 보일 것이나 여기에는 의문이 있어요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말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경제 내 전체의 유동성이 수축이 되고 거기에 따라 신용 파괴가 작동하면서 금리가 터질 수도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역사상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저는 미국 주시장이 먼저 붕괴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미국의 다우지수가 전까지 떨어져서 거기에서도 약세를 한두 달 지속이 되면 거기에서 그 다음에는 폭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최용식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장님 모시고 또 이 경제병리학이라는 또 50년 넘게 또 연구를 해오셨잖아요 지금 사실 보면은 뭐 지금 미국 경제는 좋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이기 때문에 책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 경제 상황 좀 알아보면서 교수님과 박사님과 또 대화를 소장님과 대화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책 소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책 쓰는데 제가 오랜 세월 고생했습니다 사실 제가 1982년도에 경제병리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경제학이라는 게 경제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경제체는 인체보다 훨씬 열등하거든요 근데 인체를 위해서는 병리학이 엄청 넓게 엄청 깊게 발달해 있잖아요 근데 경제학에는 병리학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걸 좀 연구해 보면 좋겠다 금방 어떤 성과가 나올 것 같아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모르겠더라구요 마침 1978년도에 그 찰스 킨들버거라고 그 유명한 경제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세계 금융위기 역사 700년사를 연구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놓은 게 뭐냐면 금융위라는 것은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친다 이걸 이제 역사적인 사례로 입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울 줄 알았죠 근데 광기가 왜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는지 광기는 왜 또 필연적으로 패닉으로 패닉은 왜 필연적으로 붕괴로 가는지 그 경제 원리를 못 찾은 거예요 그 찬데 한 30년 걸렸어요 근데 그걸 찾아놨는데 누가 그걸 믿어요 이제 주요 사례들 역사적 사례들을 그걸 또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례 경고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저 책의 지금 분량이 한 3분의 2 정도가 주요 사례들이에요 임상 사례들이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해낸 일은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사람이 금방 금융위기가 올 거야 얘기해 봐야 잘 안 믿어져요 믿어지더라도 그럴 거 같아 이 정도거든요 근데 자기가 예측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확실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책을 읽게 되면 누구나 경제위기 특히 금융위기를 미리 포착하거나 아니면 좀 밀직 예측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책 많이 팔면 저도 좋지만 저보다는 저 책을 읽으신 독자 여러분들이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네 어차피 여기에서 그 경제 병리학 그 경제가 어떻게 약간 좀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런 사례를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입을 해서 최근 경제 상황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최근 IMF가 올해 미국 성장률을 1월 전망치보다 0.6% 포인트 상향 조정한 2.7%로 전망을 했어요 사실 미국이 좀 위기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오히려 타 국가들과 달리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고 호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 미국 경제 엄청 호황이죠 성장률도 높고 실업률도 낮고 물가 상승률도 최근에 3.2%로 올랐다지만 3.1%에서 0.1% 오른 거거든요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식시장이 엄청 허조로 보였었잖아요 주가지수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4만을 넘었을 신기록을 세웠으니까 그것만 보면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현 상태대로 진행이 되면 지금 IMF 예측시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맞아떨어질 것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IMF 경제학자들이 지금 현재의 경제학을 외웠잖아요 현재의 경제학은 가격이론이든 소득이론이든 운동원리가 하나예요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투자와 저축의 균형점에서 소득이 결정된다 경제원리가 하나잖아요 경제원리가 하나라는 것은 벡터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방향도 속도도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현재 경제학을 배우신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가 호조면 계속 호조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주식시장 호조면 주식시장 영원히 호조를 보일 것처럼 얘기를 하고 경기가 후퇴를 하게 되면 앞으로 더 나빠진다 혹은 주식시장이 붕괴되면 영원히 주식시장이 살아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이건 그 사람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현 경제학이 무능해서 그래요 현실을 보면 가격은 오르다가도 꺾여서 하락하고 소득도 상승하다가 하락하기도 하잖아요 변곡점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 변곡점은 두 개 이상의 벡터가 충돌해서 합성될 때 그 변곡점이 생겨요 두 개 이상의 벡터가 작동을 한다는 얘기는 경제원리가 두 개 이상 최선도 두 개 이상이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의 경제학은 천동설 수준이에요 천동설로도 별의 움직임, 천체의 원리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수천 년간 천동설의 이론적 타당성이 유지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동설이 나오면서 좀 더 정확하게 천체의 운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됐잖아요 지금 현재의 경제학도 가격이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경제원리가 세 개가 작동을 해요 이 세 개가 작동하면서 만들어내는 벡터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변곡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현재 경제학은 그 수준에 못 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지금 좋으니까 앞으로 좋을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가 과연 앞으로도 호조를 보일 것이냐 여기에는 의문이 있어요 또 현재의 경제학은 또 현재의 경제 호조가 어떤 원인으로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쳐서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려를 안 해요 현재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는 어떤 원인이었는지 그 원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일어난지 알아야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경제가 지금과 같은 호조를 보이게 한 경제정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에요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저축들이 미국으로 끌려갔어요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원이 미국으로 미국으로 빨려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 유동성 풍부해졌죠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경제활동은 활성화되고 주식시장에도 그 유동성이 흘러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게 했고 뿐만 아니라 사업용 부동산 지금 대단히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버텨내잖아요 풍부해진 유동성이 그걸 버텨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런데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끌어들일 국내 저축들 금융자본들도 거의 말라가고 있어요 현재 수준의 주식시장 호황 경제 성장률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금이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말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고금리 강달러 정책으로 국내 저축과 금융자본을 미국으로 뺏긴 나라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지금 서유럽 선진국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성장률이 하강하기 시작해서 4분기 늦어도 4분기 3분기에 이미 마이너스 그냥 간 나라도 있어요 영국이나 독일처럼 또 다른 나라들도 4분기에는 다 마이너스 성장 간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서유럽만 그러냐 일본도 그렇단 말이에요 일본도 지난해 3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 갔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경기부진이 지난해 하반기에 급격하게 하강을 했잖아요 올해 1분기에 약간 올라왔다 그러지만 이것도 멀리 못 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국 경제가 과연 다른 나라들이 경기부진한데 그 호조를 지속할 수 있겠냐 세계 경제라는 것은 톱니바퀴처럼 밀접하게 이렇게 관련을 맺고 있잖아요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의 경제난이 심화되면 미국도 그 타격을 입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고금리 강따라 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인데 그 부메랑을 미국 경제가 조만간 맞을 것 같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머지않아서 하강하지 않는가 어쩌면 분기별 성장률이 언제일지는 정확하게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또 그런 사례가 있어요 1980년 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냥 미국 경제 전망을 밝게 볼 수만 없었다 그게 제 판단입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사실 원래는 애초에 문제가 생겼어야 되는데 고금리 강달러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 각지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최근에 약간 인플레이션 좀 얘기를 하면서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하를 좀 미뤄야 된다 내지는 일각에서는 좀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사람들 연준 의장이 변심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금리 인하를 거처럼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세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야 돼요 만약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면 그만큼의 달러가 해외시장으로 유출이 돼요 그럼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선을 입으니까 그 환차선을 피해서 미국을 떠나요 그럼 유동성이 수축이 돼요 유동성이 수축이 되면 신용 파괴율을 작동을 시켜요 그럼 금리가 급속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야 되는데 그 조건은 지난해 충족을 시켰어요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3.8%에서 지난해 3.0%로 줄었어요 많이 줄은 거죠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 올해도 경상수지 적자가 또 줄어들 것이냐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크게 증가할 것 같아요 강달러가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 하면 미국 주식시장이 호조를 이어가야 돼요 주식시장이 약세를 유지하거나 설령 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투자자들은 매매 손실을 입어요 4만 대에 산 사람은 지금 벌써 3만 8천 대까지 왔으니까 그만큼 손해 봤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약세를 보면 그만큼 매매 손실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망 매물이 등장하고 국제금융자본들도 미국 주식시장에서 떠나게 돼요 그럼 미국 경제 내 전체의 유동성이 수축이 되고 거기에 따라 신용파괴로 작동하면서 금리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하를 못해요 지금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급등했을 때 한때 9.1%까지 상승했으니까 그게 디멘드풀 그러니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면 강력한 통화 수축 그리고 강력한 고금리 정책으로 그걸 차단해 낼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디멘드풀 인플레이션이 아니었어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 압박 인플레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소유가격 급등하면서 주요 에너지 자원가격이 상승하고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서 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고금리로 물가상승을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딱 0.1% 올렸는데 다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0.1% 올랐다고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제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고 경제의 기능을 정책이 억제하는 일이 벌어져요 시장도 순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순진을 억제하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경제가 잘못하면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미국 연준이 파악하고 있는 미국의 자본수지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거 아니냐 그렇게 제가 짐작을 하고 있어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미국은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시차없이 집계되는 분들 발표를 했는데 근래 들어서는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좀 많이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기준금리 내릴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올릴 수도 더더욱 없을 것이다 기준금리 올리잖아요 근데 지금 현 수준도 유지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미국은 시장금리가 기준금리가 낮아요 우리는 반대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에 비해서 시장금리가 거의 3% 가까이 높아요 미국만이 아니라 반대예요 유동성이 다른 나라에서 많이 흘려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장기금리가 단기금리가 낮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역사상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이런 일은 왜 벌이냐면 연준이 장차 기준금리를 낮춰 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대심리가 충족이 안 되면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도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기금리가 단기금리가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미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그리고 MBS 이거는 현금 보유 비율로도 인정이 되고 또 자기자본 비율로도 인정이 되니까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어요 특히 파생금용 상품은 레버러지가 통상 20배니까 기준금계 1% 올릴 때 오를 때 파생금 상품 가격은 20%가 떨어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은행에선가는 기능 수익이 악화돼서 파산 지경에 몰리게 되고 파산 지경에 몰렸다는 소문이 나는 즉시 자금 인출 사태가 벌어져요 또 이런 이런 전염성이 아주 뛰어나서 금방금방 다른 데로 전념이 된단 말이에요 그 2023년 3월 달에 우리가 그걸 겪었잖아요 실버게이터라는 아주 조그만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하니까 그 뒤로 실버게이터, 퍼스트 리퍼블릭 등등 여러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당시에 미국이 금융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난처에요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 경제 앞날을 더 불안하게 보고 있어요 어쨌거나 아무튼간에 고금리가 지속이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채권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폭락이 발생을 하고 그때 돼서 약간 후행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은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면 기준금리 대폭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요 0.25% 낮춰야 돼요 안 그러면 금융위기가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재정지출도 대폭 확대를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또 통화도 급증을 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금융위기가 진행되잖아요 그럼 신용창조원리의 역과정에 신용파괴원리가 작동을 해요 그러면서 신용승수배만큼 경제 내 유동성이 수축이 된단 말이에요 신용승수는 보는 통화에 대해서 총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4,50배가 되거든요 그만큼 축소되는 압력을 받으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피가 10%만 빠져나 죽잖아요 유동성도 10%만 줄어들면 경제가 붕괴 국면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신용파괴원리 작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0.25%가 다시 낮춰야 되고 통화도 급증을 시켜야 돼요 그렇다고 경제가 금방 살아나 이것도 아니에요 또 경제라는 건 악순환을 하잖아요 소비가 줄면 생산이 주고 생산이 줄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또 소비가 주고 이게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악순환을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도 저장지출을 대폭 늘려야 돼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국가보체가 GDP 6%를 넘어섰는데 그걸 앞으로 미국 경제가 감당해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금리위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 미국 경제도 아주 심각하게 금리위를 겪을 수밖에 없다 경제난이 과거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자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대략적인 그런 시기를 맞출 순 없지만 조심해야 되는 어느 시점 그런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일반적으로 금융위기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진행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통화의 기본적인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래 수단으로서의 기능 또 하나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그 밖의 회계 단위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준통화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은 준통화의 역할을 해요 근데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 거리량도 줄지만 가격도 폭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경제 내의 유동성이 수축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또 신용파교제를 작동을 시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경우에 미국은 금융위기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봐요 그게 뭐냐 하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든지 아니면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되든지 저는 미국 주식시장이 먼저 붕괴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미국 다우지스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 주식시장이 올 초에 4만까지 올라갔잖아요 4만 대를 넘어섰잖아요 근데 지난해에 무려 7천 포인트가 올랐어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2천 약간 넘는 수준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렇다면 거품이 지하철 커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춤주춤 떨어져서 3만 8천 선에서 3만 7천 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약간 오르기도 하고 이제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3만 3천 대에서 4만 대 갈 때 그 호조를 보고 뒤늦게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높은 가격에 사놨는데 이게 3만 8천 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더 이상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럼 실망 매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더 약세를 보이게 되면 미국 시장에 투자했던 국제금융자본들 특히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 같은 그런 경우에는 바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금리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사업용 부동산 시장하고 주식시장이 유심히 보고 있어요 만약에 미국의 다우지수가 3만 6천 대 선까지 떨어져서 거기에서도 약세를 한두 달 지속이 되면 그 다음에는 폭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언제 그 상황이 벌어질지를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점을 한번 나름대로 체크해 보시면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어떤 상황으로 갈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해 내고 판단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번엔 중국 이슈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3% 상당히 수치만 보면 정말 잘 나왔거든요 하지만 좀 의아한 게 여전히 소비지표 안 좋고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아이러니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성장률 수치를 믿고 싶어요 그걸 안 믿으면 제가 판단할 지표가 없어요 성장률 지표로 중국 경제가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진단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고 싶어요 또 IMF도 자기 통계책자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스태티스틱스 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그게 싫어져요 그럼 신뢰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자꾸 막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주요 대도시의 노숙자들이 급증을 하고 또 청년들이 퍼포먼스도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또 무슨 탕핑족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은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지 않으면 좀처럼 안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는 급강하기 시작했고 4분기부터는 마이너스 성장 같지 않는가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지난해 성장률 5.2% 했다고 지금 중국 정부 발표했는데 저는 그것도 못 믿겠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전력소비 통계를 보거나 수출 통계를 보거나 다른 통계는 제가 못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이 철저하게 통계하고 있잖아요 간첩법 적용한다라니까 근데 제가 입수 가능한 통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갔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경제는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봐요 여기에다가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붕괴돼 있어요 빈집이 1억 채라 그러잖아요 짓다 만 주택도 3천만 채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거기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걸 건설한 건설회사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지금 중국은 이미 과거에 1,2위를 다퉜던 헝당? 지금 파산 지경이잖아요 비구이완? 마찬가지로 파산 직전이잖아요 거기다 국가가 경영하는 왕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동성이 몰려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 금융위는 반드시 진행을 해요 다만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계 체제예요 그래서 금융위를 지금까지 그 진행을 잘 억제해왔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억제한다고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해소가 된다는 얘기죠 점점 누적되고 있잖아요 그 폐해가 그렇다면 억제하면 할수록 그 파괴력은 훨씬 더 커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중국은 2019년도에 이미 부동산 시장을 서둘러서 정리를 했었어야 했어요 소방관들 그런 얘기하잖아요 들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을 때는 맞불을 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일부러 숲을 태워서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정책을 펼쳤어야 했었는데 중국이 자꾸만 그걸 은폐하고 그걸 억제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폐가 너무 커져서 만약 터진다면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 지금 미국이나 서구 경제 애들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어디에선가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면 즉각적으로 다른 나라에 전염될 거예요 그럼 세계 경제 전체가 금융위기 늪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 경제가 아무리 강권을 동원해서 금융위기 진을 막더라도 이걸 막아질 수가 없어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제가 중국 경제를 지금 어렵게 보고 있고 거기에다 중국은 일본이 실패한 그 정책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 지난 30여 년 동안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성향률 0.8%예요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엔저 정책이에요 또 경상수지 흑자를 엔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에요? 수출로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산은 자기 돈으로 했는데 그럼 당연히 국내 수요는 유축이 되고 경기는 좀 더 부진해지죠 이런 바보 같은 정책을 지금 일본이 지금까지 무려 8차를 펼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장기 정체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중국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성장을 지속한 나라는 없어요 독재가 아주 뛰어나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건 그 한계가 5년에서 10년이에요 그 이상 가면 반드시 경제는 하강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민주화가 진행이 돼야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따라 성장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등소평이 등장한 이후로 최소한도 경제는 개혁개방을 기치로 민주화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날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어요 근데 시진핑이 집권한 2010년대 초중반부터 지금까지 경제민주화는 물론이고 정치민주화까지 계속 구태하고 있잖아요 중국 경제는 쇠락할 수밖에 없는 그 숙명을 타고난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간 말씀드렸는데 그 숙명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중국도 장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난은 심각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앞서서 서구권의 그런 문제가 중국 쪽으로 번지면 가장 크게 이제 금융에 닥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정 적자라든지 지금 빚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지금 이게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여기에서 거품이 형성됐다가 이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에는 진행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상업용 부동산은 이미 여러분도 다 잘 아시잖아요 원래 매입 가격에 40% 50% 낮춰서 거래가 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상업용 공실률이 20% 30%다 주요도시 경우 이런 보도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 붕괴가 시작됐다고 봐야죠 근데 더 위험한 건 주식 시장이란 말이에요 주식 시장이 지난해 7000포인트 상승했다 그랬잖아요 이건 전용적인 거품이란 말이에요 거품이 상당히 커져 있어요 풍선처럼 커져 있는데 거기에 뭔가 바늘이 하나 딱 꽂아지면 터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격이 좀 급해요 그거를 터지려면 좀 시간이 남았는데 금방 터질 것처럼 얘기하니까 제가 좀 신뢰를 못 얻어요 이게 제 최고의 단점인데 그러나 터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언젠가는 중국이 이제 자본주의랑은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중국 정부에서 당국에서 어떻게든 공산당에서 그걸 좀 틀어막아 오다 보니까 사실 겉으로는 나오는 수치 같은 경우에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소련이 예전에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 1991년에 한순간에 붕괴가 됐다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봐요 다만 러시아는 당시에 경제가 악화되면서 수출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외환 보유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소련은 곡물 생산 기지였잖아요 또 주요 자원들 특히 에너지 석유나 천연가스 또 석탄 등등 수출 많이 했잖아요 또 거기다 금 생산도 많이 됐어요 이걸로 이제 국제수지 악화를 막아 왔었는데 붕괴되면서 이게 생산이 원할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외환 보유가 고갈되면서 외환 요기가 진행되고 거기에 따라 금리가 진행되면서 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당시에 부산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러시아의 미녀들이 와서 술집에서 일하고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또 선원들도 러시아를 탈출해서 와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노력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참 러시아가 어려웠어요 세상에 그게 적나라한 모습이 이렇게 발표되지 않았을 따름이지 오죽했으면 그 미녀들이 한국까지 왔겠어요 그만큼 어려웠었는데 중국은 지금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예요 흑자를 유지한 게 벌써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니까 외환 보유가 쌓일 만큼 쌓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타기할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역량이 있는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시진핑이 자기 노선을 바꾸는 즉시 지금까지 자기 지적을 자랑했을 때 다 부정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경상수지 흑자를 1대1로 사업 등등에다 1조 달러 이상 투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부실되어 있잖아요 회수할 길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1대1로 사업에 자금을 조성해줬던 국영은행은 물론이고 또 이제 준 민간은행들 있잖아요 정부의 허가를 받고 거의 정부가 관리 감독 다 하고 있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온전하겠냐고요 이게 드러나는 순간 그 부실이 드러나는 순간 붕괴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과거에 소련만큼은 아니지만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최악의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긴 해야겠네요 그럼요 또 그리고 중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19.8% 2035년에는 4억 명을 돌파한다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중국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중국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죠 우리나라 못지않게 심각해요 그게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타개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타개할 수가 있어요 경제성장이 빠르면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타개해내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일랜드잖아요 아일랜드는 1980년대 말까지도 아일랜드병으로 유명했어요 유럽의 병자소리도 듣고 경제는 워낙 심각하니까 젊은이들이 일자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해외로 다 이민을 떠나요 인구가 한때 반토막 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90년부터 고도성장을 지속을 해요 경제정책만 올바르게 수립돼서 집행이 되면 고령화 저출산 얼마든지 타개할 수 있어요 아일랜드가 타개해냈으니까 아일랜드가 하던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타개할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타개할 수단을 찾지 않고 미리 좌절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지금 저출산 해결한다고 지금까지 한 4,500조 투입했을 거예요 재정에서만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잖아요 아 그럼 출산율이 왜 낮아지는지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사회심리학에서 이미 증명을 해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 세상에는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나쁜 일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악화돼요 사회심리학에서 증명을 해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다리에 자살하지 맙시다 표마를 막 붙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살 명소가 돼요 그런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러면 대책이 뭐예요 관심을 끄면 개선이 돼요 그 증명한 나라가 있잖아요 프랑스 프랑스는 근래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출산율이 1.8에 근접해요 우리나라 1도 안 돼요 어떻게 프랑스의 출산율이 개선됐겠어요 프랑스가 세계 최고의 저출산을 기록하니까 입 달린 사람마다 다 그 문제를 거론했어요 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하나 둘 그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 뒤부터 출산율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간 거예요 사회심리학이라도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사회심리학을 공부했다면 경제 전문가들 혹은 다른 전문가들 인구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강국이 당부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으면 기울수록 출산율은 더 낮아진다 그러니 더 이상 언급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사회심리학에서 이렇게 실험으로 증명을 했다 실증 실험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했으면 우리 국부를 500주나 수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발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관료들도 제가 너무 앞서나갔네요 미안합니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시는 거니까 그런 심리학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일본 이슈 좀 살펴볼 텐데 지금 촬영 당일날인 것 같아요 지금 엔화가치가 미국 달러 대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금 달러당 160엔 정도? 그 흔적이 있죠 네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나왔는데 아무튼 간에 34년 만에 지금 최악의 엔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BOJ가 금리 인상을 용인을 했죠 물론 이번에는 동결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엔화가치는 150엔 그 이상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일본은 지금도 계속해서 경상수지가 흑자잖아요 그것도 규모가 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외환이 일본 국내 시장에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외환 가격은 떨어져야 하고 일본 엔화가치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엔화가치가 계속 떨어지겠어요 강제력을 동원해야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일본 정부가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오는 외환을 해외투자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속해서 유출시키고 있어요 외환 모이고 있어도 빼서 유출시키고 있다니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수출로 애써 보여드린 소득 이거 즉각 해외로 출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산비용 국내에서 감당을 했는데 소득은 밖으로 나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수는 당연히 부진해지죠 내수가 부진해지고 성장률 떨어져요 일본은 2번만 엔저 정책을 펼친 게 아니에요 2번이 최악이지만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엔저 정책을 펼쳤어요 다른 때 140행대 이상 올라간 적도 두세 번 있었어요 근데 그 8차례 펼칠 때마다 경제난은 더 심각해졌고 수출은 오히려 줄었어요 경상수지가 흑자잖아요 그럼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이건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해요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께서 한번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코스트 원리가 뭔지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수출은 반드시 준다고요 경기는 부진해지죠 그런 바보 같은 정책을 지금 일본이 계속해서 펼치고 있으니까 지난 30여 년 동안 35년째죠 지금 연평균 성장 0.8% 라니까요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가 성장이 이렇게 낮은 나라는 세계 사이에 하나도 없어요 일본만 유일해요 이미 실패한 정책을 8번 펼쳤어요 근데 애들도 난로에 손을 댔다가 대이잖아요 불 근처에도 안 가요 난로 근처에도 안 간다고 어린애 만도 못한 정책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게 일본 정부예요 제가 일본 정부만 비판해서 미안한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부도 그렇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가 호전된다 그 사례가 없다니까요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에서는 또 우리 정부에서는 그래요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 수출을 해야 경기가 살아난다 그래요 나 짝도 두꺼워요 수출은 매출 총액이에요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부가가치는 매출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기준을 일치시켜 봐요 그러면 우리 수출은 GDP의 10%가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내수에요 내수는 언제 확장이 돼요? 환율이 떨어질 때 확장이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자원들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에너지자원, 공업용자원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죠 식량자원도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죠 환율이 떨어지면 더 갑자기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럼 물가도 안정되고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이 소비되고 환율이 떨어질 때 경기는 호전이 돼요 이런 사례에 우리나라 두 번이나 있었어요 1980년대 중후반 그리고 2000년대 특히 노무현 정권, 집권 당시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현재의 경제학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경제관료들이 그 경제학 이론에 따라서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경제관료들 무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학이 무능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현실과 경제이론과 어느 게 우선이에요? 이 이론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현실은 신의 섭리나 자연의 섭리가 만든 거잖아요 누가 우월해요? 인간이 우월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경제관료들이 시장 기능보다 우월할 수 있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을 존중해야죠 이론을 바꿔야죠 지금 일본 경제가 어려운 게 그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일본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경제를 지나치게 집착했어요 그 사람들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미국은 항상 현실을 먼저 존중을 해요 2022년도에 미국이 1분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경기 후퇴를 겪었어요 그러면 경제 이론도라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겠어요? 기준금이 낮춰서 투자 활성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달러가치 낮춰서 수출 촉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보이잖아요 경제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반대 정책을 펼쳤잖아요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경제가 갑자기 살아나잖아요 3분기 3.1, 2분기 2.6% 성장률을 기록하잖아요 이론이 틀렸으면 이론 따라가면 안 돼요 현재의 경제학이 갈 길이 아직 멀어요 아주 유치한 수준이라고 하지 제가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제하에서 55년 동안 헤맸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K-이코노믹스라고 프리젝트 이코노믹스 이 책을 완성을 했어요 왜 55년이 걸렸겠어요? 기존 이론이 틀렸으면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 고생을 해서 지금같이 소청도 받고 그러네요 어쨌거나 사실 경상수지 흑재가 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환율을 높이는 자국통화의 강세를 용인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고 극심하다 보니까 사실 일본이 어떻게 본다면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시장이 크니까 내수로 돌아가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환율효과 때문에 내수는 약간 썩어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일본은 일본 기업도 뛰어나고 일본 국민도 뛰어나요 그걸 뭘 할 수 있냐면 30여 년 동안 경기 부진을 장기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예요 그만큼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업의 경쟁력이 국민의 경쟁력에 이어서도 일본 계절을 살아남아요 그걸 막고 있는 게 일본의 경제관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관료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8번이나 실패했으면 제발 왜 실패하는지라도 원인이라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경제관료라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학자들까지도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했는지 여부를 좀 검토를 해보고 실패했으면 지적을 해줘야 돼요 권위에 도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권위가 무너지고 정책 당국자들도 경제를 살려낼 새로운 길을 찾아요 실패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성공의 일을 새로 찾을 거 아니에요 좀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엔화가 약세가 되면 당장 환율 효과 때문에 수출은 좋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 그 얘기인 즉슨 전반적으로는 일본이 약해지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엔화가 더 약하게 갈 수도 있겠네요 아 일본도 지금 당장 엔화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납하는 정책을 펼치고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통화 정책을 펼치면 일본경제 반년 이내에 살아난다고 봐요 제가 우리나라 성장률이 한분기 이내에 6%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제가 강조하고 다니는 이유도 그거예요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은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경상식 혁제가 크니까 그것만 용납해주면 우리나라 성장률 6% 성장 금방 간다니까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을 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일단은 외부로 이탈했던 국내 금융자본들 또 국제 금융자본들 국내에서 쓰자면 한창이 생기잖아요 다 물러와요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경제활동 활성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웬만한 금융위가 와도 신용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더라도 그 풍부해진 유동성을 차단해내고 경제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5년에 6만 달러 갈 수 있고 10년에 10만 달러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노무현 정권 때 이미 이룩해 냈잖아요 근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실패를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도 제대로 평가해 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김대중 정권에서 취했던 정책들이 우리나라 국제경쟁력 성장 잠재력을 월등하게 키워놨어요 그래서 경상수 적자가 갑자기 커졌어요 과거에는 경상수 적자가 너무 컸었는데 경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 키워놓으니까 노무현 정권에서는 그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걸 용납해요 그러니까 수출이 2.5배가 증가하잖아요 연평균 성장 17%예요 근래에 보기 높은 증가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경기도 급상승했잖아요 물론 노무현 정권은 또 실패한 정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경기를 초기에 하강을 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가계부채 억제예요 당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GDP의 40% 갓 넘을 때 그걸 억제해 놓으니까 경기는 급강하는 거죠 가계부채도 일종의 통화잖아요 통화를 수축시키면 경기는 반드시 가강을 해요 그걸 제가 노무현 대통령 면전에서 대고 당신 가계부채 억제하면 경기는 부진해지고 그러면 민심은 떠난다 당신 임기 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직접 제가 경고를 했어요 근데 겨이 그걸 억제하더라고요 결국은 경기가 급강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가계부채 비율을 높여가니까 경기가 살아나고 거기다가 환율이 전민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그건 제가 권유했는데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하나를 안 받아들이니까 경기가 나빠지니까 지금은 이것밖에 반급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마지막 분기 성장률 7.4%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정책을 지금도 펼쳐야 돼요 그때 성공했던 정책을 제대로 평가를 못 해주니까 성공의 길은 좁잖아요 유일해요 근데 실패의 길은 사방에 달려 있잖아요 아주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성공의 길을 반드시 그 평가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성공의 길은 험난해요 환율이 떨어져 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장의 수출업체들 아우성이죠 맞아요 곰망한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근데 환율이 떨어지면 기업들 어떻게 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망하기 직전에 몰리면 기업들 어떻게 해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기업은 150달러짜리 개발해야 돼요 그거 갖고 안돼 당시에 우리 원화가치로는 거의 50%가 상승했으니까 200달러짜리 개발을 해내야 돼요 기업들 결사적으로 그런 제품 개발해 놓고 기술 개발하고 기업들 비용 절감하고 최대한 경영성과 높이기에서 노력을 하고 신제품 개발하고 과학기술 투자하고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노무현 요건이 물러난 뒤에도 계속 증가해요 2015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7.9%가 증가해요 기업들의 피난 노력이 그걸 일으켜냈잖아요 근데 이 피난한 노력을 누구에게 강요를 해 봐요 다 싫잖아요 환율 하락은 다 싫어해요 근데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지금같이 우리가 이런 경전을 겪는다니까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피난한 노력을 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정반대 정책을 펼칠 수 있으니까 사실 경제가 장기적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금융위가 발생한다든지 회사님의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